미국에 있을 때 아주 희한한 제목의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1000 ways to die 천가지 죽는 법 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죽는 사고로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그 에피소드를 채워가는데요 참 별하별 방법으로 사람들이 다 죽게 되더라고요 헬스장에서 태닝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당근 먹다가 죽은 사람 그런가 하면 동물원에서 일하던 사육사가 사자에게 물려 죽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대니얼 카우드라이라는 17세기 영국의 경건주의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파리가 목에 걸려서 죽으나 사자에게 물려 죽으나 죽는 것은 매 한 가지인 것처럼 작은 죄도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큰 죄도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간다 그것은 마찬가지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것 그분과 나의 관계를 밝히지 못하는 것은 다른 어떤 거룩한 의도가 있어서라면 몰라도 부끄러워서라면 그것은 죄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심판대에 우리도 똑같은 방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시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가족 앞에서 또 직장 동료 앞에서 그리고 나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백성들 앞에서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기도하고 당당하게 성경 읽고 당당하게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는 것이 죄가 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은근히 우리 기독교들이 은근히 자주 저지르는 죄들 가운데 하나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죄를 저지르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12장에는 헤롯 왕 아그리바라고 불렸던 헤롯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헤롯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분노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아주 발빠르게 헤롯에게 찾아와서 사과하고 다시 좋은 외교관계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헤롯이 다스리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양식을 얻어다가 먹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먹거리를 안 주면 두로와 시돈 지방 사람들은 굶어 죽게 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헤롯의 비서실장이었던 블라스터를 통해서 헤롯과 만나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아마 헤롯 왕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힘을 알게 되었고 슬슬 교만해졌던 모양입니다 당연하죠 두로와 시돈이라면 당시에 참 잘 알려졌던 항구도시였고 그들의 죽음과 삶을 헤롯의 손아귀에 쥐고 있다는 것을 헤롯이 알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헤롯이 백성 앞에서 연설을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장을 잘 갖추고 백성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겁니다 너무나 멋진 연설이었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사람들이 헤롯을 향해서 연호를 외치는데 이것은 신 하나님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모르겠어요 그 소리를 쳤던 사람들 가운데는 시돈과 두로 지방 사람들이 이 헤롯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소리를 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사람들은 신의 소리다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헤롯을 잇는 힘껏 그에게 아주 큰 축하를 보내어 줬습니다 아마 백성들이 왕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일 거예요 로마의 황제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가 신의 아들이거나 혹은 자기 자신이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데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북한의 김일성은 뭘로 쌀을 만들죠? 모래알로 쌀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를 만들 때는 나뭇잎이면 족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의 위치까지 슬슬 올라가려는 것이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교만이면서 또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이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통일교회 문선명, 신천지 이만희, 하란교회 안산홍 다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반열까지 올려놓은 그러한 사람들이죠 헤롯이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당신은 하나님 같습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백성들로부터 들은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연설을 두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헤롯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마땅했습니다 왜냐? 그는 인간인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적어도 자기의 연설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렇다든지 혹은 자기의 연설은 인간의 것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는 신의 음성이라는 그 말을 은근히 즐겼습니다 하나님께 올릴 영광을 자기가 중간에서 싹 가로채고 싶은 유혹을 참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죠 이게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칩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것도 아닌 벌레에게 먹혀서 죽는 아주 비극적인 종말을 구하게 됐어요 하필이면 벌레입니다 영광을 누리며 신의 반열에 오르려 했던 자가 가장 천한 동물인 이 벌레에게 먹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딱 잘라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 장로교회 소요리 문답에서는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 우리가 잘 아는 분인데 이분이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명령은 사실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초대이다 멋지지 않아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멋지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은 우리를 초대하시는 초대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라 여러분으로 하여금 찬양하라 말씀을 드리라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은 사실은 명령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초대장인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라는 것은 단지 영국 장로교회에서 어느 날 리더들이 모여서 회의한 끝에 만들어낸 결론이 아닙니다 성교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0편 29편 2절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10편 96편 7절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당연히 초대교회로부터 기독교 2000년 역사 내내 하나님을 경험했던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상실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도 이 해로세계에 찾아왔던 그 유혹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게 되는 거죠 가장 흔한 예로 나의 자녀가 성공하거나 좋은 학교에 들어갔을 때 부모님들이 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일이고요 마땅히 자랑스러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내가 교육을 잘 시켜서라든지 혹은 아이가 나의 명석한 두뇌를 물려받아서라고 생각한다면 슬슬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의 자식 자랑은 못 말리죠 저도 그런 부모들 가운데 하나고요 문제는 그런 자식 자랑의 목적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거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자식 자랑이 곧 나의 자랑으로만 끝나고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해로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나의 사업이 성공했을 때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 내가 큰 상을 받았을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되었고 누군가 나를 도와줘서 그렇게 되었고 등등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빠진다면 그것은 죄가 분명합니다 물론 우리가 축하받게 되죠 꽃도발도 우리가 받죠 칭찬도 받죠 거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다만 우리의 성공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가 빠지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될까요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 3단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래와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을 하는 겁니다 10편 148편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는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의 영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의 노래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춤으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것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예물이에요 10편 96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어떻게 할까요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우리가 바치는 감사헌금이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만 우리가 스스로 분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간신히 체면치레만 하는 그런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죠 말씀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큼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착한 행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했으면 그 다음엔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은 나로부터만 영광을 거두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때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칭찬하고 그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굉장히 착한 일을 해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굉장히 상도 주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야 너 너무 잘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해요 바로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게 될 이 착한 일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작년에 했던 이 월드 휴먼 브리즈를 통해서 올해도 계속하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는다든지 아이티에 있는 심장병 어린이들을 돕는 일들이 있고 또 이 지역사에 있는 노숙자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돕는다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걸 보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지만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은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감동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할 때보다 우리가 어려움과 슬픔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다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갈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더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착한 행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그 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다면 지금의 고난을 기도와 믿음으로 반드시 이겨내시기를 주의하므로 주관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들의 친구 과연 여러분들은 그 수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누린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까? 분명히 감사할 일이 있고 분명히 축하할 일이 있었는데 은근슬쩍 넘어간 일들은 없습니까? 내 자녀로 인해서 감사한 일들이 있었는데 모든 영광을 부모가 싹 가로채고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같이 회개하고요 그리고 헤롯에게 닥쳐온 형벌이 나와 내 자녀에게 닥쳐지 않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영광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분을 통해서 또 우리의 착한 행신을 통해서 영광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가 사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크게 세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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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